시작해볼까? 아 베타! 속도 좀 더 높여! 좋지! 왜 그래, 리리? 저전이네. 한참 재밌었는데. 근데 정말 고칠 수 있어? 걱정마. 제트별에선 내가 최고의 전기 전문가라고. 흐음, 이건가? 관리실에 연락했으니까 이제 그만해. 기다려봐. 이게 좀 복잡하네. 으악! 어떻게 된거지? 안전특공대 응답하라. 지금 온 동대가 정전이 됐어.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데. 너, 너희 집인데? 이 말썽쟁이들! 슈크, 빨리 출통해야겠다. 어? 안전특공대 작전 개시! 루시씨, 변신! 역시 변신! 안전특공대 출동! 올라가서 좀 봐야겠어. 어, 안되는데. 어? 피피루! 어? 루시씨! 피피루!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? 으악! 아무것도 아냐! 으악! 도대체 또 무슨 사고를 치고 있는 거야! 우리 집 앞인데, 정말 위험한 상황이야! 슈크! 서두려야겠어! 알았어! 속도를 낼게! 음, 지구의 전기장치는 엄청 복잡하네. 일단 해보지 뭐. 으악! 으악! 이러네! 으악! 으악! 기다려! 내가 구해줄게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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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얼! 계 energaisse! 유오일이야! 뿌리아이아이아이!